오늘의 동아, 엉뚱한 의사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었지만 무슨 일인지 늦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가 중매를 서겠다며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아가씨인데, 기사의 딸인데 집은 좀 가난하지만 매우 아름답고 지혜로워. 그런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농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만 친구에게 중매를 서달라고 졸랐지요. 친구의 적극적인 중매로 농부는 기사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농부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생각보다 기사의 딸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고 하겠지만 농부에게는 보통 큰일이 아니었답니다. 내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 다른 남자들이 아내를 보고 반해버리면 어쩌지? 농부는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나가지 않고 전전긍긍하며 아내를 지킬 방법을 찾았지요. 드디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는 일을 하러 가기 전에 다짜고짜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내가 물었지만 농부는 눈을 질끈 감고 주먹만 휘둘렀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금세 울긋불긋 멍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눈물 자국도 번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아내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지. 농부는 퉁퉁 부어오른 아내의 얼굴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인 듯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저녁때까지 울고 있었어요. 미안하오. 나를 용서해 주구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니 제발 나를 용서해 주구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아내는 어이가 없었지만 농부를 용서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농부는 계속해서 아내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너무 슬프고 서러웠어요. 아, 나는 불행한 여자야. 남편은 매맞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남편의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전국을 돌던 대신들이 농부의 집 앞을 지나다가 잠시 쉬어가게 되었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전국을 돌고 계십니까? 의사를 찾고 있는 중이요? 네? 의사는 왜요? 아내가 묻자 대신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공주님께서 생선을 드시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다오. 그런데 아무도 그 가시를 빼내지 못하고 있소. 그래서 용한 의사를 찾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라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머리에 반짝하고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주 용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오,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대신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밭에 일을 하러 나가서 저녁이나 되어야 돌아온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소. 우리가 당장 선생이 일하는 밭으로 가겠소. 대신들은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제 남편은 무슨 병이든 다 고치는 훌륭한 의사이긴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자기가 의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거참 이상한 버릇이구먼. 의사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어떻게 해야 하오? 흠신 때려야 합니다. 아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답니다. 밭으로 달려간 대신들은 농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하다는 의사요? 농부는 당연히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겠지요. 부인의 말이 사실이로군. 대신들은 다짜고짜 농부를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보시오. 왜들 이러는 거요? 왜 사람을 때리느냔 말이오. 농부는 주먹을 피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왕공으로 갑시다. 가서 공주님을 고쳐주시오. 의사선생. 주먹질을 멈추며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의사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더 세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벌건 대낮에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농부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항의를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답니다. 대신들과 함께 왕공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어서 오시오. 의사선생. 부디 우리 공주를 고쳐주시오. 왕은 정중하게 농부를 맞이하며 부탁을 했답니다. 농부는 지금이야말로 사실을 밝힐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왕도 이미 대신들로부터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이라 농부의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허허 그대는 정말로 매맞는 것을 즐기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여바라 몽둥이를 대령하여라. 왕이 명령을 내리자 건장한 세격의 신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농부를 애워쌌어요. 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주님의 병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는 새파랗게 질려 공주의 병을 고치겠노라고 일단 내질러 버렸답니다. 시녀들이 공주의 방으로 농부를 안내해 주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해봐야겠다고 농부는 생각했지요. 우선 난로불을 더 따뜻하게 지펴주시고 모두 나가주십시오. 공주님과 단둘이 있어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공주와 단둘이 있게 된 농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얇은 휘장 뒤로 가서 옷을 훌훌 벗어져 치기 시작했습니다. 난로가에 앉아있던 공주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지요. 농부는 알몸인 채로 원숭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팔을 길게 늘어뜨리고 이리저리 흔들어대기도 하고 이따금 손톱으로 뺨을 박박 긁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공주가 손뼉을 치면서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바람에 목에 걸린 가시가 쑥 빠졌지 뭐예요. 얼른 옷을 주워 입은 농부는 가시를 집어들고 곧장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면서 농부에게 많은 선물을 내렸답니다. 공주님의 목에서 가시를 뺐으니 이제 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농부가 말하자 왕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같이 유능한 의사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소. 계속 왕궁에 머물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하시오. 하지만 저는 의사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어허 거참 나쁜 버릇이 또 나오는군.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당장 몽둥이를 들고 나오너라. 왕이 소리치는 기세로 보아 까딱 잘못하다가는 또 매를 맞을 것 같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겠습니다. 농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왕궁에 머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왕궁으로 몰려왔어요. 농부가 공주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거든요. 농부는 왕에게 떠밀려 환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환자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던 농부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나는 명의로 소문이 났지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병이 가장 심한 사람을 한 명 골라 이 난로에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젤을 갈아마시면 모두들 병이 나을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심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농부가 환자들을 보며 심각하게 소리쳤답니다. 그러자 환자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가장 아파 보이는데 이리 나오십시오. 농부가 아무나 한 명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아, 아니요. 나는 이미 다 나았소. 그 환자는 기겁을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당신이 나오시겠소? 아니요. 나도 다 나았소. 다른 환자도 혼비백산 도망을 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방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왕은 농부가 환자를 다 고친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며 농부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농부의 소원은 단 하나,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농부는 왕이 내린 선물을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농부를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된 농부는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숲귀신과 물귀신 옛날 어느 곳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만성이었어요. 하루는 만성이가 장마당에 갔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밤늦게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금은 밤이라 길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갈지자 걸음으로 이리비척 저리비척 걸어서 개울까지 다다른 만성이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물에 첨벙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성이는 물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개울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미끄러져 뒹굴기도 하고 물을 먹고 어프어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떠내려가다가 만성이는 풀이 모성한 감기슬그로 나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물이 줄줄 흐르는데 바람까지 선들선들 보니 몸이 떨리며 오한이 났습니다. 이대로 집까지 갈 것을 생각하니 난처했지요. 만성이는 엉거주춤 서서 사방을 돌이번거리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강깃을 가까이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보였습니다. 누가 빨래를 해서 놀아놓은 모양이군. 이렇게 중얼거리던 만성이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저 빨래를 걷어서 우선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몸이 마르면 이렇게 떨리지는 않을 거야. 만성이는 허연 것이 있는 곳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갔습니다. 가깝게 다가갈수록 그것은 빨래한 흰옷이 틀림없었습니다. 만성이는 허리를 굽혀 옷을 집으려고 했어요. 이때였습니다. 앗! 하고 세된 소리를 지르면서 흰옷이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를 풀어 해친 여자 귀신이 왈칵 두 손을 내밀어 만성이의 얼굴을 허벼 뜯었습니다. 만성이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만성이는 겁에 질려 이렇게 중얼거리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만성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부근에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만난 것은 숲 귀신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혼이 났던지 만성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벌벌 떨기만 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열이 몹시 나고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만성이의 눈에는 머리를 풀어 해친 여자 귀신이 자꾸만 어른거리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만성이의 병은 심해졌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만성이를 걱정하며 머리맡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는 것이 많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만성이가 갑자기 알른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자기 일처럼 걱정되어 만성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튼튼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 알아누웠나 할아버지는 만성이가 알아눕게 된 사연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따져물었습니다. 만성이가 숲 귀신을 만난 다음부터 병이 생겼다는 말을 듣더니 할아버지는 껄껄 웃었어요. 이 사람아 귀신은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나 귀신이란 없단 말이야. 그래도 만성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숲 귀신을 만났어요. 그놈이 와락 달려들어 내 얼굴까지 험여놓았는데요. 만성이는 귀신한테 험여진 자리까지 내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만성이를 부축해 일으켜 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럼 몸이 아프더라도 나와 함께 그 강기슬교로 가보세요. 만성이는 할아버지에게 의지해 먼저 뻔해 건너던 강기슬교로 가보았습니다. 숲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사방을 휘휘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무당이 한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히 여겨 무당에게 물어보았어요. 거기선 무슨 일로 여기에 옵니까? 그리고 저 아낙네는 왜 앓는 소리를 하는가요? 그러자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어젯밤에 이 여인이 장보러 간 남편이 오지 않아 이 숲에까지 나와 기다리는데 개울에서 물귀신이 첨벙거리며 기어나와 덮치는 바람에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아직도 그 귀신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구슬래서 물귀신을 떼주려고 여기로 데려왔지요. 무당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성이와 여인을 보고 말했어요. 자, 그럼 숲귀신과 물귀신이 서로 만나보시오. 만성이와 여인은 눈이 동그래져서 마주보며 한참 동안 영문을 몰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둘이 마주쳤던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서 듣고서는 부끄러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만성이와 여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 그와 함께 귀신이 있다던 생각도 머릿속에서 말끔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의 동화 세 가지 소원 아주 오랜 옛날 아름답고 친절한 아내와 성실한 남편이 조그만 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인심이 아주 좋아서 음식점은 손님들로 늘 북적거렸고 부부는 서로 도우며 별 아쉬운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아내는 마침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창밖을 내다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혼이 붉게 물든 언덕 위로 큰 마차가 달려오더니 그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백작 부인이 내리는 겁니다. 아 정말 아름다워. 나도 저런 멋진 옷을 입어봤으면. 아내는 브라운 나머지 탄성을 내질렀답니다. 정말 눈이 보시군. 남편도 다가와 보석으로 치장한 백작 부인과 마차를 구경하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만약 백작 부인이라면 아내는 눈을 감고 상상의 날개를 폈답니다. 화려한 장밋빛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우아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내는 꿈을 꾸듯 말했어요. 우리가 돈 많은 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당신은 기름에 튀겨낸 거위와 새끼 돼지로 만든 요리를 실컷 먹을 수 있고 나는 저렇게 멋진 마차를 타고 매일 무도회에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게 말이요. 남편도 아쉽다는 듯 쩝쩝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두 사람은 아예 일손을 놓아 버렸답니다.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과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처지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손님도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도 부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 마법의 지팡이를 가진 요정이 나타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는 힘없이 중얼거렸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난데없이 환한 빛이 집 안으로 쫙 뻗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부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요. 제가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신비로운 광채에 휩싸여 있는 요정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부부는 넋을 잃고 요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내가 돌아간 뒤 잘 의논해서 세 가지 소원을 정하도록 하세요. 부부는 믿기지 않는 듯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요정이 들고 있던 작은 지팡이로 공중에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자 반짝반짝 빛나는 불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요정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우리가 꿈을 꾼 걸까요? 이윽고 정신을 차린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꿈을 동시에 꿀 수는 없어. 남편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답니다. 아픈 걸 보니 확실히 꿈은 아닌 것 같았지요. 일단 우리 소원을 한번 빌어봅시다. 그럼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테니. 그럼 어떤 소원을 빌까요? 글쎄, 지하실에 있는 술통마다 술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빌어볼까? 아무리 마셔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그보다는 귀족이 되게 해달라고 빌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돈이 많으면 그까지 술이야 얼마든지 사 마실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아무리 돈이 많은 귀족이면 뭐하나 병들어 누우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러니 우선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어봅시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었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돈 많은 귀족이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돈만 많으면 뭐하겠소 그러다가 우리가 싸우기라도 하는 날에는 금방 불행해질 텐데 아내의 제안에 남편이 망설이며 대답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소원은 단 세 가지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신중해야지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날 새겠네 일단 하던 일이나 마저 끝내놓고 천천히 생각해봅시다. 그래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두 사람은 다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두워진 집안에 불을 밝히고 화덕에 장작불을 지폈어요. 아내는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소스 냄비를 올려놓았지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무슨 소원을 빌까 골똘히 생각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요? 남편이 쿵쿵 냄새를 맡으며 부인에게 소리쳤어요. 어머! 아내는 얼른 냄비를 내려놓았답니다. 냄비에는 소스가 부글부글 타고 있었어요. 타긴 했지만 맛있는 소스 냄새를 맡은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았지요. 이 불에 소시지나 구워먹었으면 좋겠다. 한 1미터쯤 되는 커다란 소시지를 말이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기둥처럼 커다란 소시지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당신 설마?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제야 첫 번째 소원을 말해버린 걸 알게 된 아내는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답니다. 그렇게 귀중한 소원 하나를 소시지와 맞바꾸더니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난 남편은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답니다. 차라리 이 소시지가 당신 코에나 매달렸으면 좋겠군.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소시지가 아내의 코에 철썩 달라붙고 말았어요. 아내는 기겁을 하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남편도 몹시 당황했습니다. 홧김에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소시지가 아내의 코에 붙을 줄은 몰랐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요. 남편은 두 팔로 소시지를 끌어안고 힘껏 당겨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시지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소시지를 잡아당겼답니다. 하지만 소시지는 꿈쩍도 않고 아내의 코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파요 여보 얼른 남은 한 가지 소원으로 제 코에 붙어있는 소시지를 떼주세요.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귀족이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떡하고 지금 내 코가 이 모양인데 부자나 귀족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남편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으로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서 아내의 코를 값진 보석으로 장식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며 아내를 바라보았답니다.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측은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마음을 바꾸어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의 코에서 저 소시지가 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커다란 소시지가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남편을 얼싸 안았습니다. 그래, 잘됐어. 이제야 당신의 예쁜 얼굴이 제대로 돌아왔군. 남편도 몹시 기뻐했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는 지금 마차를 탄 백작 부인보다 더 행복해요. 코에서 소시지가 떨어진 부인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시지를 구워 함께 저녁을 먹었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공주와 결혼한 막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셋을 둔 농부부부가 살았습니다. 위로 두 아들은 영리했지만 막내 아들은 좀 어수룩했어요. 그래도 막내는 마음씨만큼은 곱고 착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삼형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임금님이 내린 방문을 읽고 사람들은 들떠서 배를 만들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두 형도 가슴이 설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배를 만들러 떠나자 집에 돌아온 두 형은 곧바로 짐을 챙겨 먼 길을 떠났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하얀 빵과 술을 정성스럽게 싸주었지요. 나도 예쁜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은데 형들이 떠나자 막내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얘야 넌 절대 안 된다 늦대 밥이 되고 싶니 어머니가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막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막내는 어머니가 대충 챙겨준 검은 빵과 물을 싸들고 길을 떠났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어디선가 웬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젊은이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가 아 예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러 가요. 배를 타고 궁전으로 가면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대요. 오호 그래 그럼 그 배를 만들 줄 아는가 아니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뭐 막내는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젊은이 내가 배가 고파 그러는데 먹을 것 좀 있나 예 하지만 변변치 않아서 내놓기 부끄러운걸요 막내는 쑥스러워하며 보따리를 풀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보따리 속에는 검은 빵 대신 먹음직스러운 하얀 빵이 들어있고 병 속에 물은 향기로운 술로 바뀌어 있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는 막내에게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자네를 도와주시는군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셨소 할아버지와 막내는 사이좋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휴 배부르다 나도 오랜만에 잘 먹었네 할아버지는 배를 쐬다듬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고 싶다고 했지 그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나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이제 곧 숲속으로 들어가게 숲속에서 첫 번째 만나는 나무 앞에 서서 손으로 십자가를 세 번 그어 그런 다음 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뒤 땅바닥에 누워 한숨 자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배가 만들어져 있을 것일세 그 배를 타고 출발하게 단 궁전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은 빠짐없이 모두 배에 데워야 하네 알겠나? 막내는 의아하기는 했지만 고맙다며 할아버지께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막내는 할아버지와 헤어져 나무가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말대로 첫 번째 만나는 나무 앞에 서서 손으로 십자가를 세 번 그은 뒤 도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렸지요. 그러고는 땅바닥에 누워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상한 소리에 벌떡 잠에서 깬 막내는 더 화들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정말로 배 한 척이 떡하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막내가 얼른 배에 올라타자 배는 거짓말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돛을 탄 배는 바람을 타고 궁전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막내는 배 안에서 아득히 먼 땅을 이리저리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어? 저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지? 한 남자가 땅에 귀를 대고 있지 뭐예요? 막내는 얼른 땅으로 내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하고 계세요? 응, 지금 온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단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와 함께 여행하실래요? 그러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밑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배에 올라탔습니다. 막내가 귀밑은 남자와 얼마쯤 하늘을 날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땅 아래 한 남자가 껑충껑충 뛰어가는데 신기하게도 오른쪽 다리는 굽혀서 끈으로 묶고 왼쪽 다리로만 가는 겁니다. 막내는 다시 땅으로 내려가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왜 한쪽 다리로만 가세요? 다치셨어요? 아니야, 뇌가 워낙 빨리 걸어서 두 다리로 가면 순식간에 이 세상 끝까지 가버리거든. 야, 굉장하네요. 제 배를 타고 함께 가실래요? 순식간에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빨리 걷는 남자도 흔쾌히 배에 올랐답니다. 막내는 두 남자와 함께 하늘을 날아가며 계속 땅 밑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텅 빈 들판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막내는 들판으로 내려가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새도 한 마리 없는데 무엇을 겨누고 계세요? 모르는 소리, 천리방 나뭇가지 위에 참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 그 새를 쏘아 맞힐 거야. 천리찜은 식은 죽 먹기지. 정말요? 멋진데요? 우리랑 함께 가실래요? 천리밖에 새도 맞힐 만큼 총 잘 쏘는 남자도 좋다며 배에 올랐답니다. 네 명을 태운 배는 하늘을 잘도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어? 저기 어떤 아저씨가 빵 자루를 짊어지고 가네? 또 누군가를 발견한 막내는 다시 땅으로 내려가 물었지요. 아저씨, 지금 어디로 가세요? 점심때 먹을 빵을 얻으려고 마을로 가는 중이야. 아저씨한테는 빵이 잔뜩 있잖아요. 이 빵 자루 말인가? 이 정도는 내게 한 입도 안 되는 걸. 이야, 엄청나네요. 우리와 함께 여행해요. 막내가 손을 내밀자 빵 한 자루가 한 입도 안 될 만큼 많이 먹는 남자도 기꺼이 배에 올랐답니다. 막내와 내 남자를 태운 배는 궁전을 향해 두둥실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땅 위에 한 남자가 호숫가를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다시 호숫가로 내려온 막내가 물었지요.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찾고 있었어. 예? 물이라면 이 호수에 많이 있잖아요. 에이, 이 정도는 나한테 한 모금도 안 돼. 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막내는 호수가 한 모금도 안 될 만큼 물을 많이 마시는 남자도 배에 태웠답니다. 하늘을 나는 배는 어느새 여섯 명이나 태우고 여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단을 등에 쥐고 가는 농부가 보이지 않겠어요? 아저씨, 집단을 갖고 어디 가세요? 땅으로 내려간 막내가 또 물었습니다. 어딜 가긴 집에 가는 중이지. 얼마 안 되는 그 집단을 무엇에 쓰시려고요? 이래 봬도 이게 보통 집단이 아니야. 아무리 날이 더워도 한 줌만 뿌리면 금방 서늘해지지. 눈이 내리고 주위가 꽁꽁 얼어붙는 걸. 와, 정말 놀랍네요. 우리와 같이 가요. 그렇게 주위를 꽁꽁 얼어붙게 하는 신기한 집단을 가진 농부도 일행이 되었답니다. 어느덧 하늘을 나는 배가 궁전 앞에 펼쳐진 숲 위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나무꾼이 장작을 짊어지고 숲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막내는 재빨리 내려가 나무꾼을 불러세웠어요. 아저씨, 숲에 나무도 많은데 왜 장작을 가져가세요? 그러자 나무꾼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작을 던지면 무엇이 나오는지 알아? 수많은 병사들이 쏟아져 나온단다. 와, 신기하네요. 우리와 함께 궁전으로 가요. 막내는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신기한 장작을 가진 나무꾼도 배에 태웠답니다. 배는 막내와 신기한 재주를 가진 다섯 남자 신기한 물건을 가진 두 남자 모두 여덟 사람을 태우고 쌩쌩 날아가 마침내 궁전 앞에 도착했어요. 어, 하늘을 나는 배다. 공주님과 결혼할 사람이 나타났다. 배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허둥지둥 모여들었지요. 이때 한신하가 재빨리 임금님에게 달려가 아래였습니다. 임금님, 하늘을 나는 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는 귀족은 없고 평민들 뿐입니다. 저녁을 먹고 있던 임금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확 찡그렸어요. 사랑스러운 공주를 왕자도 귀족도 아닌 초라한 평민에게 시제 보내기는 싫었거든요. 임금님은 곰곰이 궁리 끝에 명령을 내렸답니다. 배를 만들어 온 사람에게 생명수를 구해오게 하라. 단, 내가 식사를 끝내기 전에 와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공주와 결혼할 수 없다. 신하가 임금님의 말을 전하러 오기도 전에 막내는 벌써 걱정에 빠져 있었답니다. 귀 밝은 남자가 임금님의 명령을 듣고 이미 알려주었거든요. 아휴, 큰일 났네. 무슨 수로 세상 끝에 있다는 생명수를 구해온담. 그때 빨리 걷는 남자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얼른 가서 구해올게. 뒤늦게 신하가 나타나 임금님의 명령을 전하자 빨리 걷는 남자는 묶어둔 한쪽 다리를 훌훌 풀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 끝까지 달려갔지요. 남자는 곧바로 생명수가 고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병에 담았답니다. 시간도 넉넉한데 잠깐 쉬었다 갈까. 그런데 빨리 걷는 남자는 우물 옆에 앉아 여유를 부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임금님이 식사를 거의 다 하셨을 텐데. 궁전 마당에서는 막내가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귀 밝은 남자가 땅에 귀를 대었지요. 맙소사, 이 친구가 우물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네. 내가 깨울 테니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총 잘 쏘는 남자가 나서서 세상 끝에 우물을 겨냥해 탕 하고 총을 쏘았습니다. 빨리 걷는 남자는 그 소리에 놀라 후다닥 잠에서 깨어났지요. 이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걷는 남자는 한 걸음에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이 식사를 끝내기 전에 생명수를 바칠 수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랐지만 공주를 시집 보내기 싫어 또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배를 타고 온 이들에게 전하라. 공주와 결혼하려면 열두 마리 분량의 새고기와 열두 상자의 빵을 한 끼에 다 먹어야 한다고. 귀 밝은 남자가 이번에도 명령을 엿듣고 막내에게 알려주었지요. 어쩌면 좋지. 난 새고기 한 조각도 다 못 먹는데. 막내가 크게 한숨을 쉬자 빵을 많이 먹는 남자가 말했어요. 걱정마. 내가 있잖아. 그때 신하가 열두 마리 분량의 새고기와 열두 상자의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빵을 많이 먹는 남자가 단숨에 모조리 먹어 치웠지요. 좀 더 없나? 이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단 말이지. 신하에게 보고를 받은 임금님은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포도주 40통을 그 자리에서 다 마시게 하라. 야단났네. 난 술 한 잔도 못 마시는데. 그러자 물을 많이 마시는 남자가 나섰어요.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다 마셔줄게. 잠시 뒤 신하가 술통을 짊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남자는 그 많은 술을 숨도 쉬지 않고 다 마셔버렸지요. 뭐라고. 이번에도 실패했어. 임금님은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척척 해결하니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배를 만들어 온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라. 곧 결혼식을 올릴 것이니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기다리라고. 임금님은 명령을 내린 뒤 목욕탕에서 일하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무쇠로 된 욕조를 마련하여 물을 펄펄 끓여라. 사실 임금님은 막내를 뜨거운 물에 삶아 죽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신하가 곧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막내는 기뻐하기는커녕 겁을 질려 바들바들 떨었어요. 이번에도 귀 밝은 남자가 임금님의 속셈을 알려주었거든요. 이봐. 그런 일이라면 눈꽃만큼도 걱정을 말게나. 집단을 가진 농부가 자신있게 막내를 따라 목욕탕으로 갔지요. 막내와 농부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자 신하는 바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목욕탕 안에는 후끈후끈 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욕조물은 팔팔 끓고 있어 손만 대도 온몸이 익어버릴 지경이었지요. 이때 농부가 집을 한 줌 뽑아 욕조에 휙 뿌렸습니다. 그러자 주위가 금방 서늘해지더니 욕조에 물이 꽁꽁 얼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 추워 벽난로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야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하는 목욕탕 문을 열고 까몰아 칠듯이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콧노래까지 부르며 멀쩡히 살아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어요. 아, 또 실패했구나. 보잘것 없는 병민에게 내 귀여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임금님은 또다시 머리를 싸매고 국리를 거듭했습니다. 옳지, 이런 일은 귀족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임금님은 곧 신하를 불러 자신만만하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내 사위가 되려면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야 한다. 내일 아침까지 내게 군대를 보여달라고 전하라. 막내는 귀 밝은 남자를 통해 임금님의 명령을 듣고는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군요.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요. 무슨 소리야? 이번 일은 나한테 맡겨. 바로 병사를 쏟아내는 장작을 가진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와서 임금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막내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알겠어요. 제 말도 임금님께 전하세요. 만일 또 약속을 어기고 결혼을 미룬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밤이 되자 나무꾼은 넓은 들판으로 나가 장작을 사방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병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말을 탄 병사, 총칼을 쥔 병사, 대포를 가진 병사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막내는 당당히 군대를 이끌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래, 이 젊은이가 비록 평민이지만 어느 귀족보다도 뛰어난 재주를 지녔구나.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사위로 삼아도 되겠어. 그렇게 해서 막내와 공주는 곧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어느새 좋은 친구가 된 비밑은 남자, 빨리 걷는 남자, 총 잘 쏘는 남자, 팍 많이 먹는 남자, 물 많이 마시는 남자, 집단을 가진 농부, 장작을 가진 나무꾼은 막내와 공주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그 뒤 막내는 공주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물론 임금님도 막내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토와 나무꾼 양반이나 부자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넘기고 사기와 협잡으로 재배를 채우던 옛날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하고 너무나도 정직해 좀 모자란다는 말까지 듣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속이거나 눈치 노름으로 사는데 고지곳대로만 사니 그렇게 보일만도 했지요. 어느 날 이 나무꾼이 먼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마을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또의 행차와 마주쳤습니다. 빈 몸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은 길 양편으로 미리부터 비켜 섰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산더미같이 나무를 헤졌기 때문에 비킬 수가 없었지요. 길은 좁은데 사또의 행차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 선 채 주춤거리고 있었어요. 맨 앞에서 걸어오던 사령이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야 사또님 행차가 안 보이냐? 사령은 지게를 진 나무꾼을 무작정 길 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빛을 거리다가 나무짼과 함께 옆에 있는 농판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온통 물찬봉이 되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또의 행차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희희거리며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분하기 짝이 없어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사또의 행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또라고 해도 너무하다 너무해 사람을 이다지도 없인 여기다니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벌을 주나 나무꾼은 생각할수록 억울해 물속에 선 채 한참이나 나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디 보자 나도 벼슬을 내서 분풀이를 할 테다. 나무꾼은 이렇게 마음먹고 뒹구는 나무짼을 내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꾼은 방 안에 벌렁 누워서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산골에서 본 것 없이 자란 나무꾼에게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무꾼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어요. 아저씨 어떻게 하면 제가 벼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나간 게 아니야 하고 수근거릴 뿐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오 나도 벼슬길에 올라 보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비웃기만 할 뿐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게 될 법한 일인가요? 이 나무꾼에게 돈이 있나요? 땅이 있나요? 머리에 든 지식이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꾼을 정신 나갔다고 보았던 것이랍니다. 그래도 나무꾼이 자꾸만 묻는 바람에 어떤 할아버지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슬을 하려거든 서울에 올라가 한 3년 굴러다니게 그러면 문제없을 걸세. 굴러다니는 거요? 그거야 못하겠나요?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 껑충껑충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곧 차비를 해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서울 장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벼슬길에 오르려고 과거를 치러 온 사람 돈자루를 지고 와서 높은 양반들에게 뇌물로 어찌해볼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 은부치 금부치를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하려고 술집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거의 다 돈이나 귀중품을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골 사람보다 서울 사람이 더 얕고 시골 양반보다 서울 양반이 더 꽤가 많았거든요. 바로 이러한 서울 거리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노덕이 옷을 감고 아침부터 밤까지 떼굴떼굴 길바닥으로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무꾼 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말대로 3년 동안 굴러다닐 생각이었지요. 두 발이 있지만 나무꾼은 걸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토막이 굴러다니듯 구르기만 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를 나무통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나무꾼은 하루종일 굴러다니다. 저녁때 배가 고프면 길가에 집을 찾아 들어가 밥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3년 동안만 참고 굴러다니자 그때는 나도 벼슬을 하게 된다. 나무꾼은 이런 생각을 나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서울 장안에서는 이제 나무통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의 왕도 나무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무통을 비웃었지만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나무꾼이 살고 있는 운막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무꾼은 하루종일 굴러다니느라 몹시 피곤해 깊은 잠에 고라떨어졌습니다. 신하 나무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깨우는 거야? 나무꾼은 중얼거리며 개슴칠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는 이들이 양반인가 보다 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무꾼은 왕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임금이란 것을 나무꾼이 알 리가 없었어요. 한 가지 물어보자. 네가 서울 거리에서 굴러다니는 건 벼슬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지. 그래 그 말이 틀림없느냐. 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웬 낯선 사람들이 참견인가 하고 퉁명스럽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난 어떻게 해서든지 벼슬을 하려오. 사실이었군. 그럼 무슨 벼슬을 하고 싶으냐. 왕이 거듭 물었습니다. 무슨 벼슬인지 난 모르지요. 아무 벼슬이나 하면 되지요. 나무꾼은 알고 있는 벼슬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감사같은 벼슬도 좋으냐. 좋지요. 반선은 어떠냐. 그것도 좋지요. 정승은 어떠냐. 그것도 좋지요. 나무꾼은 아무 벼슬이나 다 좋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높은 벼슬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좋다고 하는 바람에 왕은 말하기가 싱거워졌습니다. 왕은 다시 물어보았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어떠냐. 그 물음에도 나무꾼은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려다가 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왕도 신하도 영문을 몰라 나무꾼을 보고만 있는데 나무꾼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왕의 뺨을 철속 후려쳤습니다. 옛기 고약한 놈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아무리 벼슬을 하고 싶다 해도 나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임금자리를 탐낼 것 같으냐. 왕은 나무꾼의 무례한 행동을 조금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꾼의 나무꾼의 순진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대궐로 돌아온 왕은 대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무꾼이 배운 것은 없어도 어쨌든 훌륭한 사나이다. 서울거리에서 3년을 굴러다니면서 벼슬을 한다는 소리를 고지곳대로 듣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에게 나쁜 마음이 없다는 걸 말해준다. 그리고 누가 비웃든 간에 한 번 마음먹은 걸 끝까지 해보려는 것은 마음이 굳세다는 증거야. 내 생각에는 어떤 벼슬자리를 주워도 좋을 것 같구나. 그를 불러다 닷새 동안만 판서 벼슬을 주워라. 이리하여 나무꾼은 이튿날 판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곧 행차를 하여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나무꾼은 자기를 넓신 여기던 사또를 혼내주었어요. 나무꾼은 소원을 풀어서 매우 기쁘기는 했지만 무거운 벼슬자리가 부담스러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닷새가 지나 나무꾼은 서울로 돌아와 왕에게 벼슬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무꾼이 되었지만 그는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정과 다름없이 다시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차돌이와 신기한 구슬 추석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 어린 차돌이는 아버지와 함께 고개 너머에 있는 어머니 묘지로 갔습니다. 차돌이 어머니는 추운 겨울날 부잣집 삭발래를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차돌이는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차돌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추석날이 오면 어쩐지 더 커졌습니다. 차돌이는 제사음식을 싼 복구러미를 아버지와 같이 들고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가을 날씨지만 높은 고개에 오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버지 저 소나무 밑에서 좀 쉬어가요. 차돌이는 늙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응 그렇게 하자. 아버지는 차돌이의 손을 이끌고 소나무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소나무 꼭대기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구렁이에요. 차돌이가 구렁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는 나뭇가지 틈 사이에 낀 몸을 빼지 못해 그러는지 이리 꿈틀 저리 꿈틀 하며 겨우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금세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얘야 우리가 저 구렁이를 살려줘야 겠구나. 그 말에 차돌이는 아버지의 팔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놈이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해요. 구렁이란 다 악한 것이에요. 아니란다. 이 세상에는 복구렁이도 있느니라. 저 구렁이가 혹시 우리를 도와줄지 알겠느냐. 차돌이는 아버지는 소나무 있는 대로 다가가 작대기로 나뭇가지를 벌려놓아 구렁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구렁이는 두어 번 몸을 꿈틀거리더니 나무에서 몸을 풀고 스르르 땅에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두 눈깔을 무섭게 번뜩거리며 차돌이 아버지한테로 덤벼들었습니다. 너를 잡아먹겠다. 그 말에 차돌이와 아버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잡아먹겠다니 이런 배음망덕한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나는 너를 살려주었는데 너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겠다니 이게 어디 도리가 되겠느냐? 차돌이 아버지가 구렁이를 보고 꼬지졌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눈을 끔뻑끔뻑 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천년 돌을 닦고 오늘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고 못 애기고 있는 판에 네가 중불락에 나타나 방해를 놓았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 놔두겠느냐 너를 잡아먹어야 성이 풀릴 것 같다. 구렁이는 빨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차돌이 아버지한테 당장 달려들려 했습니다. 정말 사정도 없는 놈이구나. 그렇다고 어찌 죄 없는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는단 말이냐. 나한테는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마저 안 계시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냐.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를 보내다오.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 가는 길이다. 차돌이가 구렁이를 보고 사정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나는 어쨌든 내 아비를 잡아먹고 말겠다. 구렁이는 조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참 맹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 한테 갑없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돌이 아버지는 우선 이놈의 성을 좀 풀어놓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네가 나를 잡아먹겠 거들랑 우리가 산소에 갔다 올 때 잡아먹으려무나 그 말에 구렁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누나를 뒤룩거리더니 그러마 하고 스르르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지자 차돌이는 아버지의 손을 끌며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요. 아버지도 안도의 숨을 후유 하고 내쉬더니 그 자리를 얼른 떴습니다. 그들은 산소에 갔다가 저녁 때 다시 그 고개를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구렁이놈이 길목에 도사리고서 차돌이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정말 정도 없는 악독한 놈이구나. 기어이 나를 해치려고 하다니. 차돌이 아버지가 성이나 소리쳤습니다. 나는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꼭 하고마는 성입니다. 구렁이는 핏발이 선 두 눈가를 번뜩 거리며 마주 소리쳤습니다. 차돌이는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일이 무사할 것 같이 않았습니다. 차돌이는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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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이르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악독한 구렁이는 그런 사정은 알아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차돌이는 문득 용이 되려는 구렁이 한테는 신기한 구슬이 있다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구렁이에게 말했어요. 구렁아 니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으면 나는 어찌 한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겠 거들랑 나한테 대신 무얼 줘야 내가 살아갈 게 아니냐. 용이 되려는 구렁이 한테는 신기한 구슬이 있다고 들었다. 니가 진짜 용이 되려면 너한테도 신기한 구슬이 있을텐데 그거라도 나를 주려무나. 그 말에 구렁이는 한동안 눈을 껌뻑 껌뻑 하더니 좋다. 이제 내가 어떤 구렁인지 보여줄테니 단단히 봐라. 하고는 긴 몸을 또리처럼 빙빙 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을 쳐들고 입으로 파란 연기를 토했는데 그 속에서 정말 구슬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덟 개의 모가 나있는 구슬 이었어요. 이제 내가 어떤 구렁인지 알겠지. 이 구슬을 내 아버지를 잡아먹는 값으로 주겠다. 이 구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바라는 걸 가질 수 있다. 구렁이가 몸을 다시 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냐? 차돌이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구렁이는 구슬의 여덟 모를 하나하나 돌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모는 쌀이 나오라면 쌀이 나오고 둘째 모는 천이 나오라면 천이 나오는 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모는 돈이 나오는 모 넷째 모는 금덩이가 나오는 모 그런데 웬일인지 여덟 번째 모에 가서는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차돌이는 바로 이 여덟 번째 모에 자기가 바라던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서 마저 얘기해 주려무나 차돌이가 재촉했지만 구렁이는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넌 아마 이 여덟 번째 모의 비밀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이 구슬의 진짜 임자가 아닌 게지. 차돌이가 슬쩍 이렇게 말하니 구렁이는 부하가 나서 모르기는 왜 몰라 이 모는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놈을 가리키며 죽으라고 하면 죽는 모야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차돌이는 구슬의 여덟 번째 모를 구렁이 한테 돌려대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서 가장 미운 놈은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를 뺏겠다는 네 놈이다.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라. 차돌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구렁이는 미처 어쩌지를 못하고 몸을 뒤틀며 엎치락 뒤틀락 하더니 쭉 뻗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차돌이는 죽음의 위험에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 뒤 차돌이는 신기한 구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비를 부르는 두꺼비 옛날 옛날 뜨거운 땅에 3년째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나무와 풀은 바싹 말라 죽었어요. 모든 것이 햇볕에 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나라도 나서야겠어.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던 두꺼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어기적 어기적 걷기 시작했어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딜 그렇게 가니? 두꺼비가 둘러보니 저쪽에서 개 한 마리가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날씨를 다스리는 천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말하려고 두꺼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갈래 등딱지가 바짝 말라 갈라질 지경이거든 개가 버적버적 메마른 논두렁으로 기어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두꺼비와 개가 언덕을 넘어 들판에 이르렀어요. 그때 바짝 마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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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와 헐떡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어딜 가니? 하늘나라에 가 날씨를 다스리는 천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말하려고 두꺼비와 두꺼비와 개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이러다가 우리 물고기들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겠어. 물고기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꺼비와 개와 물고기는 들판을 지나 숲에 이르렀어요. 갑자기 빗정마른 호랑이가 숲속에서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배고픈데 잘됐다. 너희들을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호랑이는 앞발을 휘저우며 으르렁 댔습니다. 그러자 두꺼비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중이야 날씨를 다스리는 천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 우리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게 좋을걸? 그러자 호랑이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데리고 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좋아. 따라와. 두꺼비 일에는 한참을 가다가 벌과 여우도 만났습니다. 벌과 여우도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따라 나섰지요. 하늘나라의 궁전 앞에 이르자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두 숨어 있어. 그래. 그게 좋겠다. 벌은 얼른 문틈에 숨었고 여우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호랑이는 기둥 뒤에 숨었고 물고기는 뒤로 돌아가 부엌에 숨었지요. 그리고 개는 부엌 문 앞 물 항아리 속에 퐁당 숨었고 말이에요. 자 다 됐다. 그럼 종을 쳐야지. 두꺼비는 문 앞에 매달린 종을 땡땡땡 쳤습니다. 한동안 아무 대꾸도 없자 자꾸 자꾸 시끄럽게 쳐댔어요.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천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천둥신 어서 문 밖에 나가봐. 어서. 천둥신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나가 문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겨우 손바닥만 안한 두꺼비 한 마리가 땡땡땡 종을 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천둥신은 이 사실을 천신에게 전했지요. 아차는 두꺼비 따위가 나를 찾아왔다고? 당장 닭을 내보내 뾰족한 부리로 콕콕 쪼아 쫓아 나라고 해. 천둥신에게 천신의 말을 전해들은 닭은 날개를 퍼덕이며 두꺼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에 엎드려 있던 여우가 달려들어 닭을 꽉 물었지 뭐예요? 놀란 천둥신이 수선을 피며 천신에게 말했습니다. 여우가 닭을 물었어요. 그럼 개를 내보내서 여우를 쫓아버리라고 해. 천둥신은 급히 개를 내보냈습니다. 개는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며 여우를 위협했지만 기둥 뒤에 호랑이가 튀어나와 눈 하나 깜짝 안고 개를 꽉 물어버렸답니다. 그러자 천둥신은 번쩍이는 도끼를 높이 들고 직접 호랑이 앞에 나섰어요. 순간 호랑이는 움찔했지요. 하지만 문틈에 숨어있던 벌이 번개처럼 냉큼 날아와 천둥신을 콱 쏘았답니다. 천둥신은 벌에게 재를 깨얹어 쫓으려고 허겁지겁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재를 한줌 쥐려고 손을 뻗었을 때 물고기가 꼬리를 마구 흔들어 천둥신에게 재를 날렸습니다. 제가 눈에 들어가자 천둥신은 손을 더듬어 물 항아리를 찾았어요. 얼른 물로 눈을 씻어내고 싶었거든요. 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개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재빨리 천둥신의 손가락을 꼭 꼬집었지 뭐예요? 아이고 내 손가락 이 이야기를 샅샅이 전해 들은 천신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음 보통 녀석들이 아니구나.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들어봐야겠다. 천신은 마침내 모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요 모두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답니다. 두꺼비가 먼저 말을 꺼내자 개가 이어서 토달됐어요. 제 등딱지 좀 보세요. 반드르르 윤이 나기는커녕 자갈밭처럼 껄끄러워요. 제 친구들은 벌써 마른 멸치처럼 바짝 말라 죽었다고요. 물고기도 말했습니다. 호랑이와 벌 여우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이러다가는 모두 죽고 말 거예요. 어서 비를 내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용을 내보내는 걸 잊었구나. 두꺼비 일행의 이야기를 듣고 천신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용에게 구름을 몰고 나가 땅에 비를 뿌리게 했지요. 모두들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물고기는 흔들흔들 헤엄치듯 춤을 추었고 호랑이는 어흥어흥 노래를 불렀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니 말라붙었던 강에는 어느새 다시 물이 철철 넘쳤어요. 쩍쩍 갈라졌던 땅도 금세 다시 매끈해졌지요. 풀과 나무도 곧 푸릇푸릇 생생해졌고 바닷물도 넘실넘실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걱정 말고 땅으로 돌아가거라.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집으로 갈게요. 모두들 즐거워하며 막 돌아서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천신이 두꺼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두꺼비야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두꺼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비 내리는 것을 또 잊은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 들리도록 크게 울어주겠니? 그럼 내가 바로 용을 내보내마. 천신이 부탁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그때부터 두꺼비는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마를 때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날씨를 다스리는 천신은 잊지 않고 용을 내보내 비를 뿌려주었지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두꺼비가 울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카멜레옹과 아난시 옛날 아프리카에 아주 유명한 거미 아난시가 살고 있었어요. 아난시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잘난 척만 하고 남을 골려 먹다가 벌을 받아 그만 거미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프리카에는 아난시에 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전해 내려오는데 카멜레옹과 아난시도 그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거미 아난시는 아주 부자였어요. 멋진 집에서 살았고 기름진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난시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가난한 카멜레온이 살고 있었습니다. 카멜레온에게는 아주 작은 밭대기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욕심 많은 아난시는 손바닥만한 카멜레온의 밭도 탐을 냈습니다. 언젠가는 카멜레온의 밭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테다. 아난시는 카멜레온의 밭을 볼 때마다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아난시는 곡식을 한 톨도 거둘 수 없었어요. 아이고 정말 큰일 났군. 아난시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카멜레온의 작은 밭에서는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어요. 신기하게도 그 밭에만 비가 알맞게 내렸거든요. 올 한해는 걱정이 없겠군. 카멜레온은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난시는 카멜레온의 밭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멜레온의 밭을 빼앗기로 결심했지요. 일단 아난시는 카멜레온을 찾아가 밭을 팔라고 했습니다. 싫어 안 팔아 카멜레온이 당연히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값을 잘 쳐줄 테니까 팔아 하지만 카멜레온은 계속 고개를 저었답니다. 치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테다. 아난시는 카멜레온의 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자기 멋대로 곡식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억지로 밭을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내 밭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화가 난 카멜레온이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안한시가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밭이 누구 밭인지 재판을 해보자. 카멜레온은 어이가 없었어요. 흠 마음대로 해보라지. 이 밭의 주인은 분명 나 아니까 다음날 추장의 집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모였지요. 먼저 추장이 카멜레온에게 말했답니다. 그 밭의 주인이 너라는 걸 밝혀보아라. 그러자 카멜레온은 우물쭈물 망설이기만 했어요. 자기 밭이 분명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 카멜레온은 말을 못하고 자꾸 더듬기만 했어요. 이번에는 추장이 안한시에게 말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너라는 걸 밝혀보아라. 안한시는 빙긋 웃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손을 써놨거든요. 밤에 몰래 카멜레온의 밭에 들어가 자기 발자국을 마구 찍어놓았지요. 그 밭에는 제 발자국이 수없이 많이 찍혀 있어요. 하지만 카멜레온의 발자국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은 제 밭이 분명해요. 안 그렇습니까? 추장은 부하들과 함께 밭에 나가 발자국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역시 거미 안한시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있었지요. 흠 이건 안한시의 발자국이 분명하군. 하지만 카멜레온의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한시가 몰래 지워버렸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추장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한시가 그 밭의 주인이다. 땅을 빼앗긴 카멜레온은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못된 안한시 반드시 복수하고 말테다. 카멜레온은 밭을 되찾기 위해 머리를 짜냈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카멜레온은 퍼뜩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오성 카멜레온은 아주 깊고 넓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큰 나뭇가지들로 입구를 덮고 작은 구멍을 뚫어놓았지요. 이번에는 포도 덩굴에 포도즙을 잔뜩 발라놓았어요. 그러자 파리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어 포도즙을 핥아 먹었습니다. 새까맣게 달라붙은 파리 때문에 포도 덩굴은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햇빛을 받으면 파리의 몸과 날개에서 찬란한 빛이 반사되었거든요.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야지. 포도 덩굴로 만든 옷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파리가 달라붙어 아름다운 광채가 난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 만큼 말이에요. 카멜레온은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 진구 옷이 참 멋지군 그래. 아난시가 카멜레온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멋지다고 말해주니 고맙군. 카멜레온은 아난시의 얼굴을 보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대답했어요. 아난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브라운 듯 쳐다보더니 다시 말했지요. 그 옷을 나한테 팔면 안 될까? 옷값은 충분히 줄게. 카멜레온은 망설이는 척 하다가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이 옷을 팔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데? 내가 뚫어놓은 작은 구멍에 곡식과 과일을 가득 채워놓기만 하면 돼. 아난시는 카멜레온이 뚫어놓은 작은 구멍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정도라면 얼마든지 가득 채워줄 수 있지. 그러니 당장 그 옷을 나에게 줘. 카멜레온은 아난시에게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난시는 그 옷을 들고 곧장 추장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추장에게 선물해서 잘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추장님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와 정말 멋진 옷인걸. 추장은 너무 기뻐 입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난시는 집으로 돌아와 곡식자루를 챙겨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금세 가득 차겠지. 아난시는 카멜레온이 말한 작은 구멍에 곡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상하네. 아무리 부어도 가득 처지를 얹쳐나. 아난시는 다시 곡식과 과일을 가져와 구멍에 쏟아 부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도 이상하게 구멍 안은 채워지지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아난시는 그 구멍 속이 깊고 큰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난시는 너무 분해서 부드득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나를 속였구나. 카멜레온이 못된 녀석. 한편 아난시 에게 멋진 옷을 선물 받은 초장은 거들먹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멋진 옷을 본 적이 있나? 초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회오리가 불어와 초장의 옷을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포도 덩굴에 앉아 포도즙을 핥던 파리들이 깜짝 놀라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지요. 초장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녔지 뭐예요. 사람들은 초장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킬킬 웃어댔습니다. 왜 나를 보고 웃는 거야? 내가 내가 너무 멋진가? 초장은 순간 이상하다 싶어 자기 몸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뭐야? 초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까 그 멋진 옷은 온데간데 없고 알몸 위에 포도 덩굴만 이리저리 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난 시 녀석이 나를 속였구나. 두고 보자. 초장은 너무나 창피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초장은 당장 안한씨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부하들이 안한씨를 잡아오자 초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보도덩굴을 옷이라고 속이다니 안한씨는 자기도 억울하다며 투덜 거렸습니다. 초장님 저도 속았어요. 그 옷은 카멜레온이 제게 판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카멜레온도 잡아오너라. 잠시 후 카멜레온도 초장의 집으로 잡혀왔습니다. 너는 왜 엉터리 옷을 팔았느냐. 초장이 묻자 카멜레온은 그동안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안한씨가 자기 밭을 빼앗은 일부터 모두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 카멜레온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안한씨는 계속 발뺌했지만 결국 모든 게 들통나고 말았답니다. 초장은 재판을 다시 하겠다며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안한씨는 빼앗은 밭을 되돌려주고 자신을 속인 벌로 안한씨의 밭의 반을 카멜레온에게 주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안한씨는 그제야 눈물을 줄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카멜레온은 자기 밭을 되찾고 안한씨의 밭도 반이나 얻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더욱 기쁜 일은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안한씨의 밭에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카멜레온은 그 밭에서 난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안한씨는 밭을 반이나 빼앗긴 게 너무 속이 상해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아 아버지와 아들의 당나귀 타기 옛날에 마음씨 착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얼마나 착한지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했지요. 하지만 착하기만 하면 뭐하나요? 어찌나 어수룩한지 셋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또 귀가 얇아 남들이 하라는 대로 만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나귀를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말을 들은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장에 가서 팔구려. 그래 그게 좋겠군.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어내 장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 털도 골라주었지요. 아내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큰애도 장에 데려가세요. 그래 그게 좋겠군. 큰애야 내 엄마가 장에 같이 가라는 구나.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대답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아버지는 앞에서 터벅터벅 당나귀를 끌고 아들은 뒤에서 타박타박 따라갔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아버지와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어요. 남을 캐던 처녀들이 둘을 보더니 수근거렸습니다. 아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이 더위에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끌고 가다니 그러게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처녀들이 하하 호호 웃으며 놀려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 저 처녀들 말이 옳아 당나귀는 타고 다니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 등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라도 당나귀에 타려무나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당나귀에 올라탄 아들은 해벌죽 신이 났습니다. 걷지 않아도 되니 좋을 수밖에요. 아버지는 곧비를 잡고 터벅터벅 앞서 걸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앞을 지날 때 였어요. 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이 둘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늙은 아비는 걷게 하고 아들 놈 혼자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아니 저런 버르장 머리 없는 아들이 있나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아비가 한심하군. 노인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창피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리라고 말했어요. 얘야 너를 불효자로 만들 수는 없구나. 내가 탈 테니 넌 걸어가거라.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이 곧비를 잡고 타박타박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번에는 아이를 얻고 장에 가는 아낙내들을 만났습니다. 아낙내들이 두 사람을 보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 어린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 혼자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네. 그러게 말이야 저 아이 이마에 맺힌 땀 좀 봐. 참 인정머리도 없는 아버지네요.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가면 될 텐데. 아버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낙내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얘야 함께 타고 가는 게 좋겠구나.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아버지는 아들도 당나귀 등에 태웠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당나귀는 힘에 겨운 듯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방앗간 앞을 지날 때 였습니다. 비틀비틀 힘겹게 걸어가는 당나귀를 보고 방앗간 주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이보시오 아무리 말 못하는 당나귀라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도 되는 거요? 아버지는 갑자기 당나귀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아 날마다 일만 하다가 팔리는 날까지 고생을 하다니. 얘야 어서 내리자. 우리가 당나귀한테 너무한 것 같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아버지는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다가 들판에서 일하는 가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당나귀를 타고 가야 할까요? 그냥 끌고 가야 할까요? 가족들은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나귀도 힘들테니 그냥 걸어가세요. 날도 더운데 타고 가세요. 아버지는 어찌할 줄 몰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들을 태워야 하나요? 제가 타야 하나요? 가족의 생각은 또 제각각 이었어요. 어른이 타야지요. 어린 아이를 태우는 게 옳아요. 버릇 없이 왜 아이를 태워? 어른보다는 아이가 약하잖아요. 괜히 우리 때문에 싸우는구나. 가족끼리 아웅다웅 다투자 아버지는 미안해져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쪽에서 쉬고 있던 나그네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장에 가는 길인가 본데 무슨 생각을 그리하시오? 아버지는 나그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어요. 나그네는 허허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둘이서 당나귀를 메고 가구려. 아버지는 나그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옳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의 앞발과 뒷발을 장대에 묶은 뒤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휘청휘청 낑낑대며 개울을 지날 때 였습니다. 개울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습니다. 야 저것 봐 사람이 당나귀를 메고 가 당나귀한테 빚진 게 있나봐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깔깔 웃어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당나귀가 버둥거리자 아버지와 아들은 그만 장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당나귀는 개울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당나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누가 건져내라고 시키기 전에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 신발 옛날 중국의 어느 큰 강가에 뱃사공이 살았습니다. 뱃사공은 양씨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뱃사공 양씨는 한 할머니를 배에 싣고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배를 저 강 건너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깜빡 잊고 집에 낡은 소매불을 두고 왔다며 양씨에게 다시 강을 건네달라고 했습니다. 마음 착한 양씨는 빗속에서 다시 강을 건너는 건 위험하니 할머니가 강 근처 오두막에서 쉬고 계시면 자기가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노를 저 강 건너편으로 가서 할머니의 솜 이불을 가져왔어요. 양씨가 이불을 건네자 할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가진 돈이 없어 뱃삭은 못 주지만 대신 감사의 표시로 그림을 한 장 주겠네. 양씨는 할머니가 준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호랑이 머리 모양의 아기 신발을 수놓고 있는 그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양씨가 할머니에게 받은 그림을 벽에다 붙이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이 되면 그림 속 아가씨가 살아서 튀어나와 양씨를 위해 밥을 짓고 바느질을 하고는 날이 밝으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가씨는 양씨의 아내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도 태어났지요. 양씨는 너무 기뻐서 아들의 이름을 보배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보배의 엄마는 여전히 밤이면 그림에서 나오고 낮이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빠르게 지나가 보배가 여섯 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는 늙고 욕심많은 현감이 고울을 다스렸습니다. 현감은 양씨가 그림 속의 미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신비한 그림을 빼앗으려 온갖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양씨와 보배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치더니 벽에 걸린 그림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귀염둥이 보배는 막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가지마. 그러나 포졸들은 보배의 울음소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림을 둘둘 말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양씨는 빼앗긴 그림을 되찾으러 관청으로 달려갔지만 현감의 부하들에게 실컷 도둘겨 막기만 했습니다. 한편 현감은 빼앗은 그림을 자기 방 벽에 걸어두고는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림 속 여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고 웃음이 가득했던 여인의 얼굴은 언제부터인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보배는 강가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물론 엄마가 만들어준 호랑이 신발을 신은 채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물 위로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보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강물을 떠서 내 신발을 씻은 다음 관청으로 오면 나를 찾을 수 있단다. 이 어미를 구해다오. 보배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강물을 떠서 신발을 씻고는 관청으로 달려가 현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보배를 보자 욕심이 생긴 현감은 아이를 이용해 여인의 여인의 그림 속에서 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보배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으로 들어간 보배는 벽에 걸린 엄마의 그림을 보고 외쳤습니다. 엄마 빨리 그림 속에서 나와서 나랑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자 지금껏 꼼짝도 않던 그림 속 여인이 그림 밖으로 나오더니 보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보배야 얼른이 못된 현감의 집에서 벗어나자 보배와 엄마가 서둘러 관청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현감과 부하들이 칼을 빼들고 앞길을 가로막 았습니다. 그러자 보배가 얼떨결에 그들을 향해 발길질을 했는데 그 순간 보배의 신발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나오더니 현감과 부하들을 향해 사납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긴 현감과 부하들은 깊은 산속으로 도망간 후 다시는 마을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지요. 보배와 엄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헤어졌던 양씨를 만나 세 식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호랑이 신발이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중국에서는 모든 엄마들이 호랑이 신발을 만들어 자기 아이가 보배처럼 귀엽고 용감하게 자라기를 바라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병을 고치는 공주 옛날에 삼나라를 다스리는 어비 대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나이가 열일곱 살이 되자 혼인을 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처녀들을 심사하여 길대 부인을 왕비로 모시게 되었어요. 어여쁘고 너그러워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왕비감 이었지요. 어비 대왕은 혼인하기 전에 점을 치는 풍습에 따라 유명한 점쟁인 가리 박사에게 가서 앞날을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대왕 마마는 17세요. 중전마마는 16세입니다. 만약 올해 혼사를 지르면 일곱 공주를 낳을 것이고 내년에 혼사를 지르면 삼나라를 다스릴 왕자를 낳을 것입니다. 이걸 어쩌나요? 임금님은 마음이 급한데 내년에 혼이 나는 게 좋다는 점괘가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왕자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공주만 낳는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답니다. 상궁이 즉시 돌아와서 대왕께 아뢰었지만 대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세상일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면서 빨리 혼인 준비를 하도록 명령했어요. 마침내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칠확칠성 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큰 경사였지요. 몇 달이 지나자 길대 부인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품에 다리 돋고 오른손에 파란 복숭아꽃 한가지를 꺾어들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리박사는 이 태몽이 공주를 낳을 꿈이라고 하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비는 정말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낳을 것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얼마 지나자 왕비가 또다시 임신을 하였어요. 왕비가 이번에는 칠성별이 떨어지고 오른손에 빨간 복숭아꽃 한가지를 들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리박사에게 점을 쳐보니 또 공주를 낳을 것이라 하였답니다. 임금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며 웃었는데 열달이 되어 아기를 낳고 보니 또 딸이었어요. 임금님 부부는 나라를 물려줄 왕자를 간절하게 기다렸지만 계속 딸만 태어나서 어느새 공주가 여섯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비가 일곱째를 잉태하여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꿈이 또 있을까요? 대골의 대들보에는 청룡과 황룡이 서로 엉키고 오른손에는 보라매를 들고 왼손에는 백마를 받고 왼쪽 무릎에는 검은 거북이가 앉고 두 어깨에는 해와 달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왕을 상징하는 신성한 것들만 꿈에 나타났으니 분명 아들이 탄생할 조짐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뻐하며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일곱째 아기도 또 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옥황상재 께서 일곱 달을 점지하였구나. 이제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딸이라면 이제 보기도 싫으니 저 아이를 내다 버리도록 하여라. 임금님은 한삼 동안 탄식을 하다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기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옥상자에 바리데기라고 이름 지어진 아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상자에 이름을 써서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상자를 지고 멀리 멀리 떠나갔습니다. 공주로 태어났으나 엄마의 젖 한 번 먹지 못하고 버려진 것이지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내려다보니 거북이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옥상자만 강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상자를 번져 열어보자 방긋 웃는 아기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을에서 착한 일만 하며 사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바리공덕 부부에게 특별히 부탁한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젖먹이 갓난 아기가 영리하기 짝이 없고 착하기 그지없게 자라 어느덧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한편 삼나라 대궐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과 왕비가 한나라 한시에 똑같이 병이 든 겁니다. 바리공주를 버린 죄로 옥황상재님이 벌을 내린 거지요. 그런데 임금의 꿈에 한 동자가 나타나 서역국에 있는 삼신산에 가서 죽지 않는 불사약과 약수를 얻어다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신산은 멀고 험한 곳이라서 어느 누구도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이 거기 갈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신하들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거기는 산 사람은 못 가고 죽은 홈백이나 간다는 곳이니 소신들을 보내시려면 차라리 죽여주소서. 그러자 여섯 공주들도 서로 밀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충성심이 있는 신하들도 못 가는 곳인데 궁궐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가겠어요? 언니가 안 가고 언니가 못 가는 곳을 제가 어떻게 가나요?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던 신하들은 모두 꽁무니를 뺏고 호강만은 하며 자란 여섯 공주들도 모두 울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15년 전에 강물에 뛰어버린 바리 공주를 찾으려고 했어요. 바리댁이라면 부모님을 위해 약을 구해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지요. 어린 딸을 강해버린 걸 생각하면 부끄러웠지만 자기들이 곧 죽으리라는 생각에 앞뒤 가릴 틈이 없었답니다. 마침내 바리 공주를 찾아오라는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꿈에 바리 공주가 있는 곳을 본 것 같다는 신하가 바리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까막 같이 한 마리가 나타나 신하에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 덕분에 신하는 바리 공주가 있는 곳에 쉽게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바리 공주는 삼나라 임금님과 왕비가 자기 부모님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 공주는 신하가 가지고 온 자기의 어릴 적 옷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맞춰보고 또 태어난 생년 일시를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가지고 온 임금님의 피 한 방울에 자기의 피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 보았어요. 그러자 피가 하나로 엉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피라는 뜻이지요. 아버지가 틀림 없었습니다. 바리 공주는 급히 궁궐로 달려와 임금님과 왕비를 만나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쉬지도 못한 채 부모님을 살릴 약을 구하러 서역국 삼신산으로 떠났답니다. 바리 공주가 대궐밖에 나와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또다시 까마 까치가 나타나 길을 안내 했어요. 바리 공주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삼신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제부터 였어요. 거기에는 키가 하늘에 닿고 눈이 등장 같고 얼굴이 쟁반 같은 무장승이 버티고 서있었던 거예요. 바리 공주가 부모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러 왔다고 하자 무장승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삼 년 동 나무를 낳고 삼 년 동 동 동 불을 떼고 삼 년 동 물을 기러 오너라 그러면 약을 주마 그래서 바리 공주는 자그마치 구 년 동안이나 무장승을 위해 일 했습니다. 마침내 9년이 지나서 바리 공주가 약을 달라고 하자 무장승이 말했어요. 나하고 부부가 되어 아이 일곱을 낳아다오 그러면 약을 주마. 바리 공주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일곱을 낳고 나자 그제야 무장승은 눈을 뜨게 하는 개안초를 주고 숨도 살고 뼈도 살고 살도 살아나 살아나는 숨사리 꽃이랑 뼈 살아리 꽃이랑 살살 꽃도 주고 약수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장승도 일곱 자식을 데리고 바리 공주와 함께 궁궐로 향했답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어요. 궁중 가까이 오자 상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슬픈 상여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상여에 모시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리공주는 정신없이 상여로 달려가 부모님의 입에 약수를 넣고 눈에 계안초를 넣고 뼈에 뼈살이 꽃을 대고 살에 살살이 꽃을 대고 코에 솜살이 꽃을 댔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분이 후하고 긴 숨을 쉬며 기지개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바리공주의 효심을 칭찬하고 두 분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였답니다. 임금님은 그동안 애쓴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고 턱을 베풀었습니다. 바리공주를 잘 길러준 바리공덕 아라비는 노재라는 제사를 받아서 먹고 살고 바리공덕 할멈은 영혼이 저승에 갈 때 내는 별비라는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라. 또한 내 사위인 모장승은 산신제와 평토제라는 제사를 받아서 먹고 살고 일곱명의 내 귀여운 손자들은 저승의 대왕이 되어 살아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 바리공주는 무당이 되어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하여라. 라고 하여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쌍바위 이야기 다도해 서글픈 뱃노래가 울려오는 부산 동네에서 30리가량 벗어나면 만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는 사또집 머슴인 순돌이라는 총각이 살았어요. 순돌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해 마을 사람들한테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이찬 딸을 둔 집들은 어떻게 하면 순돌이를 사위로 삼을까 하고 탐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에그 자네는 언제까지나 처녀들의 속을 태우려나 하고 물으면 순돌이는 늘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 놈한테 누가 시집 오나요? 나는 장가 안 갈래요? 말은 그렇게 했으나 생각은 딴 판 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배나무집 외동 딸인 솔매를 남몰래 가슴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매는 얼굴도 어여쁘고 마음씨도 고앗으며 남달리 그릇기와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실컷 하고 싶은 솔매는 가난해서 서당에는 못 가고 책을 빌려 짬짬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솔매를 영리한 처녀라고 칭찬했지요. 마당가에 봉숭아 꽃이 빨갛게 피어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쟁반같은 둥근다리 휘영청 떠오른 밤 순돌이는 솔매가 보고 싶어 배나무 집으로 갔습니다. 그 공부를 하던 솔매가 때마침 바람을 쐬려고 향기 그윽한 복숭아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불렀어요. 솔매 아 깜짝이야 누구야 솔매는 놀라서 한걸음 물러서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놀라지마 나 사또집 순돌이야 뭐 순돌이 그런데 이 밤중에 웬일로 왔어 그러자 순돌이는 갑자기 입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참 머뭇거리던 순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 공부를 좀 해보려고 너한테 배우고 싶어 뜻밖의 일이어서 솔매도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누가 볼까 겁도 났지요. 그러나 솔매는 순돌이가 찾아온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아는 게 있다고 하지만 함께 배워야지 뭐. 고마워 솔매 그럼 갔다가 내일 밤에 또 오겠어. 너무 오래 있으면 사또 마님이 욕을 하거든. 응 꼭 와. 순돌이는 좋아서 날듯이 어둠 속으로 달려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돌이는 짬짬이 솔매를 찾아가 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며 다정하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돌이는 기막힌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꿈결에도 잊을 수 없는 솔매가 이제 닷새만 있으면 아버지가 진 빚에 팔려 삿도의 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돌이의 마음은 청길 벼랑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머슴사리를 하느라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솔매를 생각하면 힘든 줄을 모르던 순돌이였습니다. 솔매가 어떻게 늙은 삿도의 첩이 된단 말인가. 시간이 갈수록 순돌이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삿도 집에서는 벌써 소를 잡는다 떡을 친다 야단 법석 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그날 밤 솔매를 찾아갔습니다. 솔매 삿도의 첩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이야? 솔매는 너무 기가 막혀 흐느끼기만 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아 아버지가 진 빚을 무엇으로 갚아 빚을 갚지 못하면 당장 옥에 가두겠다는 걸? 솔매는 두 손으로 얼굴을 싸지고 집안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정신없이 사또 집으로 돌아온 순돌이는 솔매 생각에 일손도 잡히지 않았고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밤에 솔매를 데리고 멀리 멀리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온 밤을 뒤척이던 순돌이는 새벽 역해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땅에 질질 끌리는 두루마기를 입고 순돌이 앞에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돌아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순돌이는 너무 기뻐서 얼른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귀담아 들어라 절벽으로 둘러싸인 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상한 꽃 한 송이가 빨갛게 피어 있을 게다 그 꽃을 꺾어다가 방 안에 꽂아놓고 사흘 밤 사흘 낮을 솔매가 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어라. 그동안은 누구와도 얼굴을 맞대지 말 것이며 말을 듣거나 건네지도 말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너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돌이는 날듯이 기뻤습니다. 솔매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꼭 해낼 테다. 이렇게 결심한 순돌이는 날이 밝자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하루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산마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산마루에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주먹만한 빨간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어요. 순돌이는 빨간 꽃을 꺾어가지고 돌아와서 골방 한 가운데에 꽂아놓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흘낮 이틀 밤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밤만 제대로 넘기면 그리운 솔매를 사토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지금까지 맺히고 살았던 사연도 옛 이야기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솔매 조금만 기다려줘 이제 다 제대로 될 거야. 순돌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며 빌고 빌었으니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가 봅니다. 잔치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는데 큰 일꾼인 순돌이가 없어졌다고 사토 집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 찾아보았으나 순돌이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사토는 하인들에게 당장 찾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던 방서방이 마침내 골방에서 빌고 있는 순돌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들은 둥 만둥이었어요. 방서방은 이 일을 즉시 사토한테 알렸습니다. 사토는 몹시 화가 나 직접 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이놈 당장 일어나 나오지 못할까 마음이 모질지 못한 순돌이는 엉겁결에 예 하고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순돌이의 입에서 예 소리가 나는 순간 위잉 하고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골방으로 불어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돌이를 휘몰아가지고 하늘 높이 쏟구쳐 올라갔습니다. 사토와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배나무집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울고 있는 솔매를 휘마라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토집과 배나무집에서 같은 시간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여기저기에서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순돌이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하늘 높이 떠오른 순돌이는 정신없이 어디론가 자꾸자꾸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든 순돌이는 그제야 가슴을 치며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 사흘밤 사흘낮을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면 안 된다던 할아버지의 말을 내가 왜 깜빡 잊었을까?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야 엎지른 무리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순돌이를 어느 산 꼭대기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날이 어두워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였어요. 순돌아, 순돌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바람결에 끊겼다 이어졌다 하며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것은 꿈에도 못 있던 솔메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솔메야, 솔메야, 순돌이도 인내님을 다해 불렀으나 웬일인지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어요. 순돌이의 몸이 다리에서부터 천천히 굳어져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돌이는 차차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다만 멀리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만이 가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순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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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서 나를 좀 붙잡아다오 솔메야 잠깐만 기다려 이제 냉큼 갈게 솔메는 가까스로 순돌이가 서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갑자기 꽈르릉 하고 하늘 땅을 울리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솔메와 순돌이는 그만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순돌이와 솔메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갔다는 것을 알고 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산에 오른 마을 사람들은 다정하게 마주서서 바위로 굳어진 순돌이와 솔메를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불쌍도 하지 죽어서야 소원을 이루었구먼 그때부터 흐르는 세월과 함께 바위는 빗물에 씻기고 바람에 부대 꼈으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산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 동네 망하리에 있는 이 바위는 마치 처녀와 총각이 다정하게 마주서서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는 듯 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쌍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보검 쇠돌봉 기슭 양지쪽에는 오랜 옛날부터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장간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뚝딱 뚝딱 쟁강 쟁강 별임질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대장간 일을 보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한평생을 여기서 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호미와 낯 같은 농기구도 많이 버렸지만 창이나 칼 같은 무기도 수없이 버렸습니다. 그것은 섬 오랑캐놈들이 자꾸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대장간 할아버지가 벼려준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적들을 무리로 해치고는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는 신기한 보검이 한 자루 있었어요. 그 보검은 잡기만 하면 윙윙 소리를 크게 울렸고 번쩍 번쩍 푸른 빛을 뿜었습니다. 보검이 울리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오랑캐들은 이상하게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보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에 오랑캐들은 눈을 못 뜨고 소경같이 갈팡질팡 했습니다. 대장간 할아버지는 나라의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보검을 용감한 젊은이한테 주어 싸움터에 내보내곤 했습니다. 보검을 잡은 사람은 누구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에서는 공을 세운 그들을 높이 평가했고 어떤 사람들은 큰 벼슬까지 받았지요. 그 보검을 잡고 한번 싸워볼 만한걸. 시간이 흐를수록 보검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말발굽 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한 젊은 장수가 대장간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두 눈이 이글이글 불타고 어깨가 쩍 벌어진 장대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장수는 번쩍번쩍 금빛이 도는 갑옷과 뿔 도든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노인장 바다 건너 섬 오랑캐가 지금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나이다. 저한테 보검을 맡겨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용맹을 떨치겠나이다. 젊은 장수의 목소리는 절절히 울렸습니다. 그는 서남당에서 온 최장수였어요. 음 나라를 지켜 용맹을 떨치겠다는 그 마음이 참 기특하이 대장간 할아버지는 최장수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또 한 장수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키가 호리호리하고 날렵한 체격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도 번쩍번쩍 구리 빛나는 갑옷과 뿔 도든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노인장 오랑캐 무리가 섬을 떠나 우리나라로 백길을 돌렸다 하나이다. 저한테 보검을 맡겨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오겠소이다. 젊은 장수의 목소리는 최장수보다 더 절절히 울렸습니다. 그는 남도 땅에서 온 나장수였습니다. 음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겠다는 그 마음이 참 장하이 할아버지는 나장수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장수가 할아버지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키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박달나무 같이 다부진 몸을 가진 젊은이였어요. 그는 갑옷 대신 수수한 배옷 차림이었고 머리에는 무명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동해 앞바다에 섬 오랑캐배가 나타났다고 하오이다. 저한테 보검을 맡겨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끝까지 싸우겠나이다. 젊은 장수의 목소리는 타는 듯이 애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북방 오지에서 온 박장수였어요.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들에 정말 머리가 숙여지네. 할아버지는 새 장수를 바라보며 흡족한 듯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장수는 셋인데 보검은 단 한 자루뿐이니. 할아버지는 딱 한 듯이 흰 수연발을 내리쓸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새 장수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내기를 해서 이기는 장수가 보검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게 좋겠소이다. 새 장수가 한 입 같이 대답 했습니다. 그들은 못을 겨루기에서 아직 그 누구한테도 접온 일이 없는 장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장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내기는 내일 제국에서 하기로 하세. 그리 알고 말을 타고 그리로 들 오게나. 알겠나이다. 새 장수는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대장간 할아버지는 보검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제국의 등판에 나타났습니다. 숱한 구경꾼들도 와있었습니다. 음 그럼 시작해볼까 할아버지는 새 장수를 둘러보며 살통에서 화살 세대를 꺼냈습니다. 자네들은 화살 한 대 짐승 한 마리야 잡을 테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참 노인장도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새 장수는 섭섭하다는 듯이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조이 이 화살로 아무 짐승이나 한 마리씩 잡아오게. 할아버지는 새 장수에게 화살 한 대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새 장수는 화살을 받아 쉬기 바쁘게 손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얼마 안 있어 말발굽 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최장수가 큰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야 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의 솜씨가 대단한데 구경온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뒤이어 나장수가 송아지만한 승냥이를 끌고 왔습니다. 고리빛 갑옷을 입은 장수 또한 대단하군. 사람들은 나 장수의 솜씨에도 놀라워 했습니다. 대장간 할아버지가 두 장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 짐승들은 내가 준 화살로 분명히 잡았을 테지. 그렇소이다. 노인장이 주신 화살로 잡았소이다. 음 대장간 할아버지는 알겠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장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박장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이었어요. 배옷 입은 저 장수는 참 안됐는걸. 사람들은 박장수를 딱하다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며 수긍거렸습니다. 임자는 무술에서 내놓으라 하는 장수인데 그까지 짐승 하나 못 잡았나? 할아버지가 박장수에게 다가오며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장수는 할 말을 못 찾고 얼굴을 불키며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구경 온 사람들은 어느 장수가 보검을 잡을 것인가 하고 제 나름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돌아온 최장수일 거야? 아닐세. 뒤늦게는 왔지만 사나운 승냥이를 잡아온 나장수일 걸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말이 맞을 거라고 떠들썩 거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승부를 가리기가 힘드니 다른 내기를 한번 더 해보기로 하겠네. 이번에는 먼저 달려가 불을 지피는 내기일세. 이 부시는 내가 어제 새로 똑같이 별인 거네. 부시똘과 부시끼또 다 여기에 들어 있으니 이걸로 불을 지펴들 보게. 대장관 할아버지는 머리를 들어 산봉우리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서로 비슷하니 최장수는 앞산봉우리에 나장수는 뒷산봉우리에 그리고 박장수는 남산봉우리에 각각 불을 지피게. 자 시작하세. 할아버지는 새 장수에게 부시 쌈지를 하나씩 내주며 다시 당부했습니다. 꼭 이 부시돌로 불을 지펴야 하네. 알겠소이다. 새 장수는 부시 쌈지를 받아짓고 봉우리들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앞산봉우리에서 불이 올랐습니다. 최장수가 먼저 불을 지폈다. 사람들이 앞산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뒷산봉우리에서도 불이 올랐습니다. 나 장수도 불을 지폈다. 환성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박장수가 달려간 남산봉우리에 서만은 좀처럼 불길이 오를 줄을 몰랐습니다. 먼저 불을 지핀 두 장수가 기세 기세 좋게 말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장 께서 주신 부시돌은 과연 불이 잘 일었나이다. 나 장수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소이다. 부시돌도 좋고 부시도 처음 보는 것이었소이다. 최장수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음 그랬을 테지. 대장간 할아버지는 두 장수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조금 뒤에 박장수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박장수는 끝내 불을 못 지피고 돌아왔습니다. 대장간 할아버지는 구경 온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자네들은 누가 이 보검을 잡으면 나라를 위해 잘 싸울 것 같은가 그거야 짐승도 먼저 잡고 불도 먼저 지핀 최장수 이지요. 옳습니다. 최장수입니다. 사람들은 다같이 최장수를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장간 할아버지는 절레절레 머리를 가로잡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잘 싸울 사람은 바로 저 박장수 일세. 너무도 뜻밖의 말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노인장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장수야 심승도 못 잡고 풀도 못 지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게 말일세 노인장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 말에 할아버지는 긴 수염을 내리쓸며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난 내 보검을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싸울 참다운 사람한테 주고 싶었소. 장수치고 누군들 무술에 능하지 않겠소. 저 박장수만 봐도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장수요. 내가 시험한 것은 그들의 무술이 아니라 새 장수의 정직함이었다오. 장수들에게 준 새 화살에는 다 거짓 활촉들이 꽂혀 있었소. 그것으로 어떻게 멧돼지나 사나운 승냥이를 잡을 수 있었겠소. 그리고 내가 준 부시또은 막돌이었다오. 거기서 어떻게 불을 넣는단 말이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만이 누가 보지 않는 데에서도 명예를 바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잠답게 싸울 수 있는 법이라오. 할아버지의 말은 나직하나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그 말에 최장수와 나장수는 머리를 떨구고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쇠돌봉 봉수대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피어나더니 불이 타올랐습니다. 나라의 오랑캐가 쳐들어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박장수 어서 보검을 잡고 말에 올라야겠네. 나라를 위해 잘 싸워주게. 할아버지는 박장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재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싸우겠나이다. 박장수는 할아버지한테서 보검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보검에서는 휭 하는 울림소리와 함께 푸른빛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박장수가 말에 오르자 백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를 축혀들더니 이어 땅을 구르며 손살같이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보검을 휘두르며 오랑캐를 무찌르러 달려가는 박장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다람쥐와 날짐승들 어느 아름다운 동산에 꽁과 비둘기와 까치가 의족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나달이 한 돼빡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배고프지는 않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수? 날짐승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머리를 맞대고 의논 했습니다. 다람쥐를 찾아갑시다. 그 집은 해마다 먹고 남을 만큼 양식을 곶간에 채워두니까요. 까치가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네. 그럼 힘센 내가 갔다 오지. 꽝이 선뜻 나섰습니다. 꽝은 날기도 하고 귀기도 해서 다람쥐네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문 밖에까지 흘러나와 코를 찔렀습니다. 지금 한창 음식을 끓이고 있는 모양 이었어요. 그런데 꽝은 늘 다람쥐를 자기보다 작다고 해서 업신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떡 버티고 서서 다람쥐를 불러냈어요. 다람쥐 있나? 꽝 나으리가 왔으니 어서 냉큼 나오게 먹을 것을 좀 내놓으라고. 부엌에서 불을 떼던 색시 다람쥐가 이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어떤 놈이 건방지게 문 밖에서 반말질이야? 색시 다람쥐는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시뻘겋게 단 부집게로 꿩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남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와서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곶간에 아무리 양식이 차고 넘쳐도 넣어줄 것은 없다. 색시 다람쥐는 이렇게 쏘아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꿩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얻어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꿩의 뺨을 보면 그때 얻어맞은 자리가 시뻘겋게 몰들어 있답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다람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도 다람쥐를 없인 여겼으므로 첫 마디부터 거칠었습니다. 다람쥐 요즘 족제비 밥이 되지는 않았나? 용쾌도 목숨이 붙어있구먼 양식을 좀 얻으러 왔으니 내놓게. 색시 다람쥐가 이 말을 들으니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이건 또 어떤 놈이야? 색시 다람쥐는 달려나오며 보집괴로 비둘기 머리를 냅다 때렸습니다.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양식이 남아서 버리면 버렸지 넣어줄 것은 없다. 이리하여 비둘기도 아픈 머리를 싸지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둘기의 머리를 보면 그때 얻어맞은 자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답니다. 꿩도 못 얻어오고 비둘기도 허탕을 치자 이번에는 까치가 떠났습니다. 까치는 자기보다 몸집이 크건 작건 그리고 나이가 많건 적건 남을 깔보는 일이 없고 늘 누구든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람쥐네 집에 가서도 부드럽게 부탁했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하신 다람쥐 아저씨 어려운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산에서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진 지 오랩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도움을 받으려고 왔어요. 남편 다람쥐와 섹시 다람쥐는 까치의 말을 듣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거 참 안됐군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지요. 우리는 양식이 넉넉하니 어서 가져가시오. 우선 배감 몹시 고플텐데 오신 김에 함께 저녁이나 드십시다. 남편 다람쥐가 까치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손님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윽고 섹시 다람쥐가 양식 자료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손님처럼 말씨가 곱고 예절이 바른 분에게는 무엇이든 다 드리고 싶답니다. 그리하여 까치는 양식 자루를 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았는데 새 어머니는 깜이라는 딸을 데리고 왔답니다. 새로운 깜은 깜에게 귓속말을 하고는 떰과 함께 강으로 보냈습니다. 강가에 다다른 떰은 물속에 들어가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깜은 물장구 치며 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해질 무렵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떰 머리 좀 감시 그래 아 냄새 아 정말? 떰은 깜의 말에 너무 부끄러워 얼른 머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깜은 떰이 잡은 물고기를 자기 물통에 넣고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깜이 나이 많은 떰의 언니가 된 거지요? 강가에 혼자 남은 떰은 억울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물통에 아직 물고기가 한 마리 남아있단다. 그 물고기를 가져다 잘 키우렴. 떰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부처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떰은 부처님의 말대로 집에 있는 연못에 물고기를 놓아주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물고기야 물고기야 너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구나. 떰은 물고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새 어머니와 깜은 심술이 났어요. 떰이 기뻐하는 꼴을 도대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떰이 일하러 간 사이 물고기를 냉큼 잡아먹어 버렸어요. 저녁에 돌아온 떰이 연못 앞에 앉아 물고기를 불렀지만 아무리 불러도 물고기가 나타날 리 없었지요. 물고기가 통통한 것이 참 맛있 더구나. 새 어머니와 깜이 키득 키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잃은 떰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때 또 부처님이 나타나 떰을 달래주며 말했답니다. 물고기의 가시를 찾아 침대 밑에 두고 백일째 되는 날 다시 꺼내보렴. 떰은 이번에도 부처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느덧 백일이 흘러 떰은 침대 밑에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물고기의 가시가 고운 옷과 신발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예쁘다. 정말 마음에 들어. 떰은 너무 좋아 밤마다 새 옷과 새 신발을 몰래 입고 신어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떰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새 신을 신고 물소에게 물을 먹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소의 커다란 발 때문에 푹 패인 곳에 물이 고였는데 그곳에 그만 발이 빠져 신발이 젖고 만 거예요. 떰은 신발을 벗어 물소 뿔에 걸어 말리고 있었지요. 그때 였습니다.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신발을 물고 가버렸지 뭐예요. 헐헐 날아간 까마귀는 궁궐에 있는 왕자 앞에 신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신발이 마치 신발 주인을 안으로 맞아들이라는 하늘의 뜻 같구나. 때마침 신부 깜을 고르고 있던 왕자는 그날부터 신발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신발 주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새 어머니는 깜을 데리고 궁궐로 갈 채비를 했답니다. 집을 나서면서는 콩 두 가마를 가리키며 떰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올 때까지 검은 콩과 흰 콩을 나눠놓도록 해라. 떰은 신발을 찾고 싶은 마음에 궁궐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앉아 엄청난 콩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만 펑펑 솟았어요. 그때 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비둘기들이 날아드는 거예요. 콩은 우리가 골라놓을 테니 어서 궁궐로 가세요. 그 비둘기들은 바로 부처님이 보낸 심부름꾼 이었지요. 떰은 비둘기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서둘러 새 옷을 입고 한쪽 신발을 챙겨 궁궐로 갔습니다. 떰 당신이 내가 찾던 신발의 주인이구려 왕자는 떰이 가지고 온 한쪽 신발을 맞추어 보고 떰이 바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자는 떰을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한편 새 어머니는 까미 신발 주인이라며 큰소리 치다가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떰이 왕자의 신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심통이 부글부글 끌어올랐지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던 새어머니는 떰에게 편지를 한통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시니 집으로 어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떰은 편지를 읽고 깜짝 놀라 한걸음에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못된 새어머니에게 끼니도 제대로 못 얻어드셨는지 많이 야위셨어요. 아버지는 떰을 보자 반가워서 힘들게 팔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든 드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얘야 까우 열매가 너무 먹고 싶구나. 까우 열매라고요? 제가 얼른 따다 드릴게요. 떰은 부리나케 밖으로 나가 까우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높이도 올라가네. 깜이 나무 아래에서 빈정거렸어요. 그때 새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깜과 새어머니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톱을 가져와 쓱싹 쓱싹 나무를 베어버렸답니다. 불쌍한 떰은 쿵 나무에서 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호환호학새로 변해 하늘로 헐헐 날아갔답니다. 떰을 가엾게 여긴 부처님이 도와준 것이었지요. 떰을 잃은 왕자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새어머니는 재빨리 깜을 치장하여 군걸로 보냈지요. 동생 대신 제가 왕자님을 보살펴드리겠어요. 왕자는 예쁘게 꾸미고 와서 다정하게 구는 떰의 언니에게 호감을 느꼈답니다. 깜은 언제나 상냥했고 왕자의 옷도 손수 빨아 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속은 왕자는 깜과 결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깜이 떰을 죽인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한편 호한호학새가 된 떰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저 새는 보통 새가 아닌 것 같네. 왕자는 떰이 사라진 뒤부터 자기 주위를 맴도는 새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새의 눈빛도 꼭 떰인 것만 같았고 어느 날 왕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새야 니가 떰이라면 내 옷소매 속으로 들어오노라. 그러자 호한호학새가 정말로 왕자의 넓은 옷소매 속으로 쏙 들어오지 않겠어요? 세상에 떰 왕자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새를 예쁜 새장에 넣어 잘 보살펴주었어요. 말도 안 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왕자의 행동을 엿본 깜은 질투심으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더니 왕자가 없는 틈을 타 호한호학새를 홀랑 잡아 먹어 버렸습니다. 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호한호학새가 사라지자 왕자는 온 궁궐안을 헤매며 애타게 찾아다녔어요. 깜은 슬슬 눈치를 보며 피하다가 결국 왕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당신 짓이요? 도대체 떰을 어떻게 한 거요? 왕자가 무섭게 다그치자 깜은 벌벌 떨며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깃털과 뼈는 정원에 버렸어요? 왕자는 당장 정원으로 달려갔지만 깃털과 뼈를 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새로 도단하는 대나무순 하나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이제 새 대신 대나무순을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뭘 하나요? 깜이 또 몰래 대나무순 먹어치운 걸요? 그리고 껍질은 큰 길가에 내다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순이 버려진 곳에 황시나무가 돋아났습니다.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어요. 어느 날 그 밑을 지나가던 거지 할머니가 그걸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동양그릇에 딱 하나만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자 정말로 황시나무 열매가 동양그릇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담 할머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열매가 잘 익게 하려고 쌀통 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익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구걸하러 밖에 나갈 때마다 누군가 매일매일 집 안팎을 깨끗하게 치워놓는 거였어요? 이상해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할머니는 구걸을 나가는 척하다가 몰래 울타리 밑에 숨어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쌀통 안에서 웬 아가씨가 기어나와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바로 떰 이었어요. 아휴 불쌍하기도 해라. 거지 할머니는 떰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떰이 할머니 손을 덥석 잡고 애원했어요. 거지인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니. 왕자님을 여기로 데려와주기만 하면 돼요. 왕자님을?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궁궐로 가서 돌아오는 남편의 제삿날에 왕자를 초대했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거지가 자기 남편 제사에 나를 초대하다니 무슨 뜻이 있는 게 분명해. 이상한 김새를 챈 왕자는 거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나갈 길에 돗자리를 깔고 금치를 해놓으시오. 그러면 그대의 집으로 가겠소. 약속한 날이 되자 떰은 궁궐로부터 할머니네 집까지 돗자리를 깔고 금치를 해두었어요. 왕자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떰은 그렇게 말하고는 파리로 변해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조금 뒤 왕자가 거지 할머니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던 왕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사상 위에 싸놓은 쪼우잎이 보이는데 떰이 예쁘게 싸던 모양과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이보시오 저것은 누구의 솜씨요? 그것은 분명히 떰의 솜씨였지만 왕자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예 저의 솜씨지요. 그렇다면 내 옆에서 다시 싸보시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쪼우잎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파리로 변한 떠미 날아다니며 석회 묻힐 꽃을 알려주었지요. 왕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파리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더 이상 쪼우잎을 예쁘게 쌀 수 없었답니다. 떰에 대해 알고 있소. 어서 말해보시오. 왕자가 애타게 물었어요. 그때 떰이 얼른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답니다. 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왕자 왕자는 떰을 얼싸 앓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듣자니 떰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지요. 어서 궁궐로 돌아갑시다. 떰 왕자는 거지 할머니에게 큰 상을 내리고 떰과 함께 궁궐로 갔습니다. 떰을 본 깜은 깜짝 놀라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어요. 여봐라 깜에게 큰 벌을 내려라. 깜의 잘못을 모두 알게 된 왕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뒤 왕자와 떰과 아버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잉어를 사랑한 남자 평안북도 압록강가의 중간진이라는 읍이 있는데 이 읍에서 서쪽으로 70리쯤 가면 도마봉이라는 봉우리가 오뚝 솟아 있습니다. 이 도마봉 꼭대기에 오르면 연못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운림지라고 부르는 그 연못에는 애틋한 전설이 깃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천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가에 운님이라는 사람이 작은 초막을 짓고 혼자 사는데 어찌나 퉁소를 잘 보는지 달 밝은 밤 연못가에 앉아 퉁소를 불면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소리에 흠뻑 취하곤 했답니다. 운님은 혼자 사는 사람이라 밤마다 울적하고 외로운 마음을 퉁소로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해 8월 한가위에 휘영청 밝은 달이 연못을 비추는데 운님은 여전히 연못가에 앉아 구슬픈 가락을 불고 있었습니다. 소슬한 가을밤 안개는 촉촉하고 흐느끼는 듯한 퉁소 소리는 온 세상을 이상한 슬픔으로 몰아가는 듯 했습니다. 넋을 놓고 한 곡 푼 다음 잠시 쉬고 있자니 누군가 등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돌아다 보니 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운님은 하늘의 선녀를 만난 듯 했답니다. 뉘시요 당돌한 소녀를 용서하세요 집도 부모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신세월 시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총소 소리에 마음이 끌려 저도 모르게 이토록 염치를 무릅쓰고 왔답니다. 여자는 달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연못을 내려다보며 수줍은 목소리로 부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곡 더 부러주시겠어요? 변변치 못한 솜씨를 운님이 짐지 사양하자 여자는 더욱 간절하게 애원을 해왔습니다.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며 퉁소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만 선생님은 참으로 퉁소의 명인이세요. 제발 소녀를 위해 한 곡 더 부탁드리옵니다. 운님은 여자의 청을 받아들여 퉁소에 입을 대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면 다시 한 곡 한 곡이 끝나면 다시 또 한 곡 달이 서산 너머로 질 때까지 운님은 퉁소를 계속 풀었지요. 이윽고 날이 셀 무렵 여자가 운님에게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소녀를 거두어 주십시오. 갈 곳도 없지만 선생님 퉁소 소리를 떠나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운님 또한 간절히 바라던 바라 그날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퉁소를 불고 사랑은 세월 따라 모르익어가고 행복한 날이 계속되었지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 새 봄이 왔는데 웬일인지 하늘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농민들의 아우성은 목이 탈 지경 이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늘은 한 줄기 내리려나 개우제도 지내보았지만 여름으로 접어들어 찔레꽃이 피는데도 가뭄은 마냥 계속되었습니다. 울림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앞 연못도 이젠 거의 말라서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뭄이 계속되면서 울림의 안에도 앙상하게 말라가는 겁니다. 몸만 마르는 게 아니라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여보 한 해쯤 가뭄이 들었다 해서 죽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울림이 답답해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말없이 가슴을 안고 억지 웃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울림은 곁에 자던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내는 보이지 않고 다만 아내가 남긴 듯한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난곤을 속인 안여자를 용서하소서 사실 저는 연못에 살던 잉어인데 서방님 통소소리에 마음이 끌려 사람으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못에서 나온 까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산천 초목이 죽고 못 사람이 굶게 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서방님 곁을 떠나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시옵고 틈나는 대로 목가에서 퉁소를 부려주시면 그 소리를 듣고 그리움을 달래겠나이다. 쪽지 글을 읽고 난 운님이 넋을 잃고 마당으로 뛰쳐나오니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후드득 내렸습니다. 그러나 운님은 비오는 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그 뒤로 밤마다 연못에 나가 퉁소를 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소리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 운님의 자취는 찾을 길 없고 주인 잃은 퉁소만 잔잔한 물 위에 둥둥 떠 있더랍니다. 사람들은 운님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연못 이름을 운님지라 부르게 되었지요. 그 뒤로는 바람자고 달 밝은 밤이면 연못 속에서 퉁소 소리가 은은히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쌍바위 이야기는 사랑했던 두 남녀가 끝내 죽고나서야 바위가 되어 함께 있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비록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솔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순돌이의 용기 덕분에 솔매가 사또의 첩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실한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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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